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언더더씨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엄청난 큰 변화네요. 반대로. 오늘 골라오신 영화는 뭐예요? 프레임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특별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바로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면서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가 곽도원 배우고 연기하는 심혁수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이 선거본부장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심은경 배우고 연기하고 있는 박경. 겁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릴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최초의 삼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 후보들의 치열한 프레임 공세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까지 일어나면서 변종구의 삼선을 향한 선거 전에는 위기가 거듭되죠. 선거라는 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민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꼼수가 진짜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선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면서 안 좋은 선거판에 에이부터 제트까지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제일 처음 접했던 책이 바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사물과 세상을 이해한 어떤 체계를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어느 순간부터 언론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흔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봤던 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예요. 그 한 문장만이 계속 머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와 맞물려서 보면 다 자식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 영화에서도 딸 문제, 아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민심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현실과 오버랍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최민식이라는 배우와 그 변중구라는 인물 그 조합 자체를 그냥 하나의 악당 정치는 아니라 좀 따뜻한 면도 있기도 하고 좀 굉장히 약간 시청자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굉장히 불같은 연기자이고 뭔가 그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도 내던질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이 작품에서 맡은 역할이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작품 속에서 자주 찾는 가게가 있잖아요. 삼겹살 때. 실제로 노동자로 일할 때 자주 갔던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이 인간이 정말 나쁜 짓을 해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박경한테 자기가 찾던 시계 딱 주면서 너 가져 이런 장면도 인간적인 면모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전화 한 통에 철수시키는 거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이거 단속 철수시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군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사단장한테까지 전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경찰과 군대까지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변종고라는 인물은 어떤 면에서 대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인물인데 검사 출신의 심혁수라는 국회의원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정치인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대사들을 보면 똥물에서 진주를 건져 올리는 게 선거일이다. 색깔은 섞이다 보면 검은색이 된다. 이 바닥에 끼어든 네 손도 더러워질 거야. 뭐 이런 대사를 반복하면서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악행 정치인의 전형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봤던 또 다른 그 선거를 다루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웹도독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웹도독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웹도독.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여론과 국민들의 시선을 바꿔놓으려고 전혀 엉뚱한 일로 연막을 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웹도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대통령 선거일을 얼마 놔두지 않고 이 후보가 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CIA와 짜고 알바니아와의 그 가상전쟁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 투표권자들 국민들은 어느 순간 이 대통령 후보자의 잘못된 그런 성추행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보면서 아 뭐 여당 야당 혹은 뭐 그 정치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선거운동만 저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직책이나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인물은 어떤 많은 분량을 차지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양진주 이번 후보자 선거팀의 인민선이라는 인물인데요. 여성 전략가로 나오죠. 맞아요. 전략가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결국 그런 얘기하잖아요. 한국성을 원래 이래 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말을 남긴 채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선거운동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현실이 꼭 그렇지만도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심은경 배우와 연결하는 박경이라고 하는 인물도 광고 전문가로서 캐스팅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들은 그 이미지를 조작하고 뭔가 본질과는 좀 다른 정치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그렇게 광고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그 말씀하신 인민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도중에 정말 지긋지긋한 선거판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인민선과 박경이라고 하는 두 중요한 인물이 여성 즉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선거판 혹은 정치판에서 과연 자신의 뜻을 어딜 볼 것 같게 지켜나가는 그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이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정치나 선거판도 그냥 남자들 일색이다라는 것을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한국의 정치판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멀게 할 정도로 조금 뭐랄까 좀 더러운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만 해도 여러 가지 선거 공작들이 되게 많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뉴스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거판이 과열되어 가지고 정말 더러운 정치판이다 이런 선거 공작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참 애매한 것 같은데 독일은 우리가 원래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90년대 사실 굉장히 정책이 되게 심심했어요. 심심했어요? 심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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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졌던 분야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심심한 속에서 사실 더러운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해모 골 총리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이제 기부 스캔들 그러니까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당을 계속 운영했던 그런 부분이 90년대 후반에 엄청 크게 화제돼 가지고 정말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뉴스 1위 이제 차지했었고 아마 거의 그것 때문에도 거의 결국 이제 사퇴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프레임 어떤 상대 정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그리고 이런 상대 당은 나쁜 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좀 없죠?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가 안 보이는 선에서 굉장히 많이 뭐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국처럼 좀 뉴스 어떤 화제되거나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어떤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거 좀 덜 나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임식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마지막 장연은 최민식이 그 상추를 막 씹는 그걸로 정말 정면으로 그냥 원샷으로 글로스업으로 찍는데. 네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막 상추상을 억지로 넣어주는 장면도 나오고. 같이 씹는 그 모습으로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밥상이라고 하죠.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보통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영화 속에서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면은 좀 식욕이 발동하기 마련인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싫은 거 있잖아요. 저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변종군은 그 차이가 정말 예전부터 일할 때 찾아갔던 삼겹살집에서 너무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먹던 사람이 집에서는 정말 이 식구들을 그냥 병풍처럼 두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마지막에 함께 일했던 그 친구.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진선규 배우죠. 진선규 배우에게 그냥 꾸역꾸역 넣어줄 때는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있어라는 의미로 그 음식을 그냥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쪽에서 음식의 의미는 계속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거구나. 너 끝까지 나랑 함께하자 이게 싫다는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때 제가 또 진선규 배우를 실제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작년 얘기로 물어봤었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워낙 또 장난기가 많은 현장에서 그런 배우다 보니까 그 상추 쌈 안에 여러 가지 많이 마늘, 생마늘 이런 거 예를 들면 최민식 배우가 장난기가 발동하면 상추 쌈 안에 병뚜껑을 넣는다든지 이런 장난도 치시는 분이어서 물론 그 장면을 찍을 때는 그 장난까지는 치지 않으셨지만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쌈을 싸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되게 힘들어 보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광고판에 있다가 정치에 뛰어든 박경희라는 인물, 심은경이 연기한 박경희라는 일종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박경희 이제 좌절하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열심히 당선시키려고 했었던 변종국 후보의 정말 마지막 끝 모습을 보고 결국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가 젊은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키잖아요. 사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자기 소신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서 결국 좋은 정치인이 되는 그 과정을 아예 거세시켜 버리는 게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아까 독일 얘기를 하시면서 심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작품들을 보고 또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정치판의 모습이나 선거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프레임 전쟁도 자식 얘기로 그냥 허망해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거판에서 유행가를 막 개사해서 선거판에서 과하게 춤도 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해외에서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특히나 미국과 한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선거를 다룬 홀리우드 작품 중에 밥 로버츠라고 한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도 보면 대통령 후보자가 그냥 여기처럼 광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계속 찍게 해요. 나는 이렇게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주 뛰어난 후보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펜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펜싱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 선거버스 앞에서 자기가 또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만으로 가득한 그런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 어디에도 이른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참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흥미롭게 본 영화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The Under the Sea도 하나의 코너 시청자 이벤트죠.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는지 네. 책 제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도련님 아가씨 나는 당신의 아라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면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일상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구닥다리 호칭 문화는 이제 그만 나이 성별 권위를 넘어 대한민국 호칭 기상도를 바꿔라 라는 책입니다.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를 마치신 시청자 10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변종국 역할을 맡은 최민식은 어떤 선거의 후보로 나오나요? 1번은 서울시장, 2번은 베를린시장, 3번은 망원시장, 4번은 모란시장 정답 보내주실 곳은 한이 tv at 한이.co.kr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정말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런 프레임 전쟁 안에서는 누가 올바른 후보자가 누가 나에게 맞는 후보자인지 정말 괜찮은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래도 유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선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안다다시 다음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